취미 탐험 취미 탐험 취미 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의 상공식이고요 오늘의 취미 탐험은 수집이라는 취미입니다 뭔가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인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제주도에 있는 토이파크 장난감 박물관입니다 개인이 15년간 모으는 장난감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장난감이 있을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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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